자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 리엘파트넌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승기 변호사께서도 오늘 우리 경인교통방송 오실 때 안개가 좀 자욱하셔서 자욱해서 운전하기 좀 그랬죠. 네 맞습니다. 안개가 많이 심하더라고요. 지금도 저 스튜디오 밖을 보는데 안개가 지금 있어요. 그렇죠. 자욱한 것 같은데 이따가 또 가실 때도 조심히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tvn 긴급정보가 들어와서 좀 안내를 좀 해드리고 갈게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행담도 휴게소 1, 2, 3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나서 지금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여파로 서평택 나들목에서 송악 나들목까지 6km 구간 지금 정체되고 있네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 첫 번째 이슈부터 그럼 전해 주시죠. 첫 번째 이슈는 김봉현 옥중폭로 라임 사태 공수 전환입니다. 라임 사태의 몸통이죠.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폭로가 지금 또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데 이전에는 여권이 수세에 몰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전세가 좀 역전된 그런 모양새예요. 김 전 회장이 라임 사태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전달을 했다라고 진술하면서 소위 청와대 연루설이 불거진 겁니다. 물론 강 전 수석이 이를 적극 부인했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특검을 계속 주장하면서 의석수에 밀려 안 된다면 장애투쟁도 각오하겠다라면서 이제는 공세 수위를 계속 높였는데요. 그런데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이 옥중 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현직 검사와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도 로비를 했다라는 새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 측에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생겼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옥중 편지를 보면 김 전 회장이 라임 사태 무마를 위해서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통해서 소개받은 검사. 그 검사 3명에게 룸사롱에서 접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접대받은 검사 3명 중 1명이 이후 라임 사태 수사팀에 배치가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김 전 회장에 따르면 이후에 이제는 라임 사태 수사팀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미루고 연루 의혹을 받는 정치인들 수사에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당시 수사팀에 접대를 받은 검사들 그리고 그 자리에 동석한 변호사 또 별도 로비를 벌인 검찰 수사관에 대해 언질을 줬는데 담당 검사가 이를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은 과연 당시 룸사롱에 동석했던 검사가 누구인지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16일부터 법무부가 김 전 회장을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명단이나 이런 걸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일단 언론에서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에 곧 공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주장도 나왔는데요. 김 전 회장이 이제 라임 사태로 도주하다가 검거됐을 당시에 자신의 변호사가 적견 때부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윤 총장의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방이 필요한다.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혹은 강기정 전 수석 정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현 수석이죠. 전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그러면 윤 총장에게 보고해서 보석으로 나가게 해주겠다라고 해유 협박을 했고 이후 김 전 회장을 66차례나 소환해 짜증기식 수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윤 총장을 지키기 위해 현 정부를 상대로 공작 수사를 했다는 거니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김 전 회장이 야당 의원들을 동원해서 금융권에 로비를 했다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그 라임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이제는 청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은행 행장에게 로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굴 통해 했냐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건네고 청탁을 시도했다는 건데요. 이 역시도 검찰 수사관정에서 진술했지만 수사가 역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아직까지 사실로 밝혀진 것은 명확히 없습니다. 김 전 회장의 이제는 일반적인 주장만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여당은 이번 라임 사태를 이제 검찰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공수처 출범의 명분으로 삼고 있고요. 반면 야당의 국민의힘 측에서는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거론되는 이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라면서 이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어제 추미애 장관이 헌정사상 세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사태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는 거죠? 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술사건에 의해 이후 이제는 3개월 만인데요. 사실 대단히 예외적인 헌정사상 세 번째인데 추 장관 때만 두 번째 이제는 발동이 된 겁니다. 일단 김 전 회장이 이제 검사 3명에 대한 접대 야당 정치인을 동원한 은행 로비 이걸 진술했는데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윤 총장이 이런 비리 사실을 보고받고도 왜 철저하게 수사도록 지휘하지 않았냐. 그리고 왜 여권 인사 비의에만 수사를 집중했냐라는 점에서 이제는 좀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인 게 라임 사태 자체가 전 국민적인 감신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의 이해를 수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결국엔 검찰총장한테 끝을 내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책임 면에서도 좀 바람직한데 이런 수사지휘를 배제하도록 하는 게 과연 검찰의 독립성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지 약간 의문이고요. 그래서 자칫 이제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검찰 조직을 길들이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아쉽습니다. 또한 이제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전에 강기정 전 수석한테 5천만 원을 줬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이 사기꾼의 말을 어떻게 믿냐. 그리고 거짓 주장이나 의혹 부풀리기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는 말이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편지 한 통에 이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사건을 항상 확대했는데 이게 갑자기 한순간 김 전 회장이 사기꾼에서 공익 제보다로 바뀐 겁니다. 이런 부분 편지의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굳이 이런 부분까지 수사지휘권을 이렇게 짧은 시일 내에 발동할 사안인지도 다소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임 사태와는 좀 관련이 없는데 윤석열 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했어요. 네.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지난 6월 전시회를 열었는데 당시 이제 검찰 수사를 받던 기업들이 후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게 이제 협찬금을 명목으로 해서 금품을 수수한 것과 동일한지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주가 조작, 이제 김 씨, 배우자인 김 씨가 주가 조작에 전주 역할을 했다라는 의혹도 있고요. 이런 한 총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는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수사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수사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해 부득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모습이 연출된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는 점에서 좀 치명적입니다. 이는 그동안 출 장관과 계속 대립각을 세운 윤 총장이 계속 버티기로 일관하자 사실상 사실상 이제 사퇴를 하라고 압박한 거 아니냐라고 해석이 됩니다. 오늘도 이거 일본 원자 오염수 방류 이야기 못할 것 같은데 짧게 좀 해볼까요? 네. 일본 정부가 이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내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죠. 아직 정확히 결정된 건 아니고요. 오는 27일 열리는 이제는 광개관료회의에서 이제는 강요회의에서 해양방추를 이제는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후쿠시마 1원전이 이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이제 폭발사고를 입으면서 그 결과 이제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섞인 오염수가 하루에 160톤에서 170톤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는 이제 용량이 다 달았다는 겁니다. 2022년 10월이면 한계에 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방류를 할 거 아니냐라는 게 유력하다는 겁니다. 저 일본도 저 우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사 지휘권을 좀 발동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근데 뭐 일본 측에서는 이 그 중요한 게 이제 트리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무리 아무리 이거 정화를 해도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 물질입니다. 이 방사성 물질인데 이걸 이제 국제법상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에 맞춰 이제는 희석을 시켜서 내는데 이 정도면 세계보건기구 식수 기준을 만족한다고 하면서 이제 안심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어민들도 지금 반대가 심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